정부의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세금 인상만으로 과연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전효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레미안 부르지오. 이 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2년 전보다 80% 이상 늘어난 보유세를 올해 통지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크게 올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증세로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최대 68%에 달해 사실상 퇴로가 막힌 상황. 아무리 종부세를 올려도 다주택자 매물 출혜 현상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이상 보유세 부담을 감내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세부담 증가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종부세율을 지금 높여도 실제 부과되는 시기는 내년 6월이어서 앞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집값을 안정화시킬 방법은 사실상 요원하다는 점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 팔지 못하니까 세금이 부과된 부분을 세입자나 올세자한테 전가를 해버립니다. 그런 걸 정말 팔게 하려면 퇴로를 이뤄주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중과세는 풀어주고 당정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부동산 세제 인상안의 입법 가능성은 높지만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조세 저항이 적지 않아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 같은 매물 잠김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는 이미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산법 도입을 앞두고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근영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의 미등록 임대주택은 전체 민간 임대주택의 70%인 440만 호 정도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양성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들 미등록 사업자 관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임대인 세수를 추적하고 세입자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차 보호 3법이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부터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안은 모두 12개로 전세계약 보장기간을 최장 4에서 9년까지 늘리거나 임대료를 5% 또는 직전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대차 신일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부를 받는다든지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항력이 주어지고 정부도 임대료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의 임대 소득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모두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입법 전 임대료를 인상해도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약간 서두르는 거죠. 국회에 올라고 상정하고 하는 때까지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게 얼마 오를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 4년으로 지금 입법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 4년 동안의 상승률을 앞으로의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거든요. 저금리로 수익성이 낮아진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또 임대료 부담이 높아진 세입자들이 매수 수요로 돌아설 경우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임차를 할까 아니면 아예 그냥 이기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집값을 또 약간의 변인을 해버리는 이러한 효과도 좀 있어서 이미 지난주와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1%로 최근 24주 만에 가장 가팔랐습니다. 민간이 예측한 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가구로 올해의 절반에 그칠 전망입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에서 정부의 전월세가 안정화 기조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